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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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블, 펑션 리사이즈, 바이퍼는 박스, 페리셀렉터, 이프레임, 이프, 이퍼, 아르, 오프셋하이트, 10, box.styre.paddin, gbo, ttom는, 5px, box.styre.margin, right는, 20px, label.styre.display는, else, label.styre.display는, none, box.styre.margin, right는, box.styre.paddin, gbo, ttom는, 4i는, 0i만, i는, 500window.stttimeout, 리사이즈, i. 페더러는 15일,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헬스에서 열린대회 남자단식 16강전에서 제레미 샤르디를 2에서 0으로 꺾고 먼저 진출한 정연과 8강에서 맞붙게 됐다. 뉴스원 페더러와 정연은 지난 1월 26일, 2018 호주 오픈 중결승에서 만났지만 정연은 이때 발바닥 부상으로 2세트 도중 기관했다. 페더러는 정연과 경기를 끝낸 직후 정연이 타임아웃을 부르기 전까지 몸에 이상이 있는 줄 몰랐다. 이 세트부터 정연이 물집과 싸우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승에 진출 해서 기쁘지만 정연의 부상으로 이기게 돼 이런 방식을 기대하지는 안았다며 정연이 앞으로 세계 탑 10 에드일 것이라는 것을 확신 안 했다 고 말했다. 한편 정연은 마스터스 1000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다. 3회전에서 토마스 베르디흐를 꺾었으며 16강전에서 파블로 쿠에버스를 이겼다. 아래 밑줄 pg 밑줄 태그 골뱅 em id d le w ind o w.r e a l m e d i a 밑줄 p a r a m s 조인. 바 디브는 d o c u m e n t. g t e l e m e n t b y i d ad idl2 바이프레임 는 애신클로아다드 url 1 1 div div div. r e m o v e a t t p a r i b u t e id 정정 제보 제보 팩트 실수나 오타 등을 허프포스트에 제보하기 성함 이메일 정정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선자가 남았습니다. 모닝뉴스레터 가입 보내기 취소 if 윈도우 젤리 달러 다큐먼트 키업 펑션 2 if 2.k u i c o d 는 는 27 키. pop-up. dollar. pop-up overlay. видно